고기야 신고기 고기야 신고기 바글바글해 날씨가 지금 얼마야 실제거 놓치면 좋아 그냥 죽여봐 몇마리만 그냥 죽여봐 야 나 그냥 죽여봐 그냥 죽여봐 봐봐 교라 난 안 따지네 저만 살짝 따도 돼 나왔던 놈이 시키더라고 식간놈이예요 됐어 이제 끊은거지? 이거 토장도 갖고 다니는거야 성냄차에 운명지 없어 안내 나 토장 다 안잡았어? 지현이 사는거야? 지현엄마 얘네들 중에서 팔팔 안먹은 집에 가져가자고 엄마 엄마 아저씨 좀 봐 엄마 아저씨 나도 바나나 줘요 엄마 약속받아주세요 어린가 어린가 8,000원이야 바나나 너는 먹어 어린가 야 너는 먹어 바나나 먹어 오기 바나만 있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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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엄마 양말 볶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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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말 볶음